뉴욕 기다리쌤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간도 길었었던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다려온 제 2차 스티미로스 체크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일요일 저녁 동부 시간으로 저녁 늦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상정이 돼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최종 사인을 앞두고 국민들한테 개인당 2000불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를 한 이후에 24일과 25일날 프롤리다에로 본인의 골프장으로 가서 골프로 휴가를 보내면서 나름대로는 편하지 않은 마음 스트레스로써 대통령으로써 또한 압박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공화당에서 조차도 침묵을 일관하면서 보좌관들이 굉장히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면 향후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으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한테 암합리의 푸쉬를 받으면서 결국은 오늘 28일 29일을 넘기게 되면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한 여러 여론들 국민들로부터 여러 여론을 받을 수 있는 압박감도 있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사인을 하면서 왜 돌연 마음을 바꿨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실제 법안 5593페이지의 메머드 법안에 대해서 연방 합의가 이루어지는 연방 사인이 이루어진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피부로서 또 걱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낸 부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개인당 성인 600달러 자녀 600달러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0달러를 받게 되죠. 이 체크를 받는 내용은 2019년 세금을 낸 경우에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알려드린 것처럼 Treatment of Credit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체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이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개인당 7만 5천 달러 인컴에서부터 9만 9천 달러까지 차등으로 써 600달러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공제를 해서 받게 되고요. 9만 9천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체크를 못 받게 되죠. 그렇다면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5만 달러에서 19만 8천 달러 사이에서 받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차등을 받아서 공제한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당 7만 5천, 부부 합산 15만 달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하고 똑같죠. 이러한 대안 부분에 있어서 Mixed Status Household,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었던 것처럼 Mixed Status Household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부부 합산을 세금으로 냈다라는 가정하에 소셜 스큐리티 넘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건데요. 만약 부부가 둘 다 소셜 스큐리티 넘버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1,200달러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한 명은 소셜 스큐리티 넘버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소셜 스큐리티 넘버가 없으면서 세금 보고하는 아이디만 있는 ITIN 넘버만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가정에는 600달러가 지급이 된다고 그러고요. 두 명이 모두가 ITIN 넘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0달러로 해서 못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이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600달러는 Valid Identification Number 그러니까 소셜 스큐리티 넘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Valid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스파우즈에 대한 부분 스파우즈가 둘 다 소셜 스큐리티 넘버와 Identification Number가 없을 경우에는 0달러를 받는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 하지만 1차 때도 많은 분들을 주의해서 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셜 넘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소셜 스큐리티 넘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셨던 분들 주변에 또 많습니다. 이번 2차 때에는 1차 때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1차 때에 비하면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업데이트, 그 다음에 국세청, IRS에서도 많은 정보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태러스의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스태러스의 상태에 포함이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가 만약에 돈을 받게 되셨을 경우 또 못 받게 되셨을 경우 그에 대한 세금, 텍스 크레딧, 그리고 그에 대한 텍스 크레딧 뿐만 아니라 체크로 리턴해야 되는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항상 업데이트 되는 뉴스 확인하신 다음에 추후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또다시 발표가 되거나 또 알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맞는 상응의 행동과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녀에 대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경우는 2019년도 텍스 보고를 한 기준으로 17세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17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 디펜던트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2019년 세금 기준으로 해서 17세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요. 2020년도에 17세가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녀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 세금 보고 하시면서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자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가 세금 보고 하시면서 주변에 세금 보고 대행하시는 분 회계사분들, 세무사분들하고 확인을 한번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차 때에는 자녀가 500달러였지만 이번에는 600달러, 자녀와 성인하고 구별 없이 600달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체크는 언제 받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체크를 받게 된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지난 26일서부터 순차적으로 1차 때의 IRS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 디파짓, 그리고 체크를 늦어도 1월 말 안으로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고 했었지만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일주일 정도가 늦어지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연말 휴일 분위기, 연초의 휴일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져서 1월 첫째 주 중순이나 되어지만 들어올 것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주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차등해서 또 상황에 따른 다르게 입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3월 14일까지 주당 300달러 플러스 알파로 받으시는 실업급여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3월 14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또다시 PPP론에 대한 부분이 신청을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15만 달러 이하까지는 간편하게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가 주변에 계시는 어카운팅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분들하고 한번 확인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강제 퇴거 렌트를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유예 그러니까 중지가 되는 거죠. 강제 퇴거 중지령이 또 발동이 되어서 1월 31일까지는 퇴거를 당하시는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9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지난 날의 수개월 동안의 우리의 힘든 시간 그리고 새로운 소식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갖는 일이 결국에 가서는 2020년도 말에 결정이 돼서 이제는 두 번째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다서나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시고 조금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나마 이 혜택을 또 못 받으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요. 또 다른 1월 달에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정부 부양식이 나온다고 또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기대 또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부 혜택을 받은 부분을 세금보고를 2020년 세금보고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은 보고를 하지 않고 빼도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영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신청 안 하신 분들 알람 설정과 구독 신청 해두시면 다음번에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뉴욕기다리쌤을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uf она 부탁드립니다.